1인분이 아니라 한 장씩, 한 장씩. 왜 이렇게 좋아해요? 기분이 좋습니다. 왜 이렇게 좋아해요? 너무 좋아합니다. 왜 그러지? 아니,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. 살면서 누구한테 무슨 소리 들은 게 처음이실 거예요. 아니, 썰었으면 이거 치우기부터 해야지. 바로 치워봐. 여기 갖다 놔. 이거 한 번도 잘 쓰게 해 놔도 되지, 생일. 아니, 헹군 다음에 써놨어야죠. 헹군된 데는 확실히 한 번 더 했어요. 그냥 가지 말고 채를 받치고. 네. 채 어디 있어요, 채? 있습니다. 지금 그냥 헹궈버리면 잘게 뜯어서 다 날아가 버려야지. 채에다 받쳐서 헹궈버려. 바쁠수록 더 청결. 청결하셔서. 이수근 씨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지. 알아서 딱딱딱딱 세워주네, 시스템이. 정결. 정결. 티빙에서 무료로 본방사수하세요. 티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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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빙.